세인트폴 고전의문학교 교수로 만나뵙습니다. 세인트폴 고전의문학교 교수님과 같이 세인트폴 고전의문학교 2021년 가을학기 소개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길지 않아요? 글쓰기 고전의끼도 개설되는 세인트폴 고전의문학교 2021년 가을학기를 허기합니다. 아 근데 저 썸네일 보면서요 좀 불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약간 돈을 들인 것 같아요. 학원에서의 학원에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도 예쁘시지만 저 사진을 보는 순간 나 지금 바꾸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실물이 더 나아요. 지금 2017년에 우리 학교를 열었는데 벌써 5년째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이죠. 기적. 시작할 때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었는데 벌써 졸업생도 많고요. 그 다음에 2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이 과정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진짜 하느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던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사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 계산으로는 기획도 과정도 세상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된 걸 보면 참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는 대학원 2년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곧 우리가 대학 독학사 과정이든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대학원 2년 과정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중학생부터 그 다음에 70대 연령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세대가 이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죠. 저는 그게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기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학기는 특별히 저희가 새로운 코스를 열게 됐어요. 왜 이렇게 새로운 코스를 열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2017년에 집이 없죠. 교실이 없는데 이렇게 오후에 저녁에 빌려서 썼는데 지난 학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드디어 입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인폴 고전 인문학교도 교실이 생겼죠. 교실을 비워두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더 열어나가겠다. 그래서 8주 과정을 1학점 나중에 정말 우리가 대학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인폴 정규 과정은 한 강자가 6학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모임 3학점 수업 3학점 그런데 이 8주 과정은 이제 1학점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학점은행처럼 쌓아 나가고 140학점이면 대학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강의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다양한 강의들을. 첫 번째 특별 코스 8주 과정 첫 번째 강수정 선생님의 영어로 읽는 고전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영어 강의를 한 25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한 25년 했는데 그 항상 이제 시험 보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최근에 오늘 제가 도서관에 석사 논문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아 제가 구경시켜드려요. 이게 늘 뜻은 영어라는 게 시험에 물론 필요하지만 영어를 공부한다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험 보는 학생들을 돕는 거는 좀 제가 내려놨고요. 한동안 내려놨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뭐 하님이 주신 일이 이 영어로 함께 있는 고전이라고 하는 강의예요.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뵙게 돼서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저희가 선택하게 된 책이 이게 조시오월의 동물농장인데 너무 훌륭한 책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게 돼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표지가 원래 표지인가 봐요. 다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멋진 것을 골라주셨네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돼지가 주인공이고 챕터 모두 10개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분량이 작고 또 이야기가 워낙 재밌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면 물론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알레고리죠. 상징적인 거죠. 네.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 챕터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작은 분량인데 다 읽고 나면 와 정말 잘 지냈다 하는 생각을 하실 만큼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좀 많이 연상시킵니까? 네. 그럼요. 정말 그게 이제 45년에 출판된 책이어서 스탈린을 모델로 스탈린의 전체주의를 모델로 그렸는데 그게 이제 김일성이 똑같은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그 스탈린 공산 전체주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책이 아직도... 아우 그럼요. 너무 생상합니다. 8주 차를 어떻게 운영하게 되나요? 아 예. 한 챕터가 분량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좀 작은 챕터를 모아가지고 전체가 10주니까 작은 챕터는 모아서 그냥 이렇게 한 주에 한 챕터씩 이렇게 읽을 거예요. 혼자 읽으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책이 아주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 쉬운 책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로 읽는 거 좀 도와드리는 강의를 챕터마다 3개씩 만들 거거든요. 그걸 따라오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은 한 중고등학교 때 조금 그래도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되신다면은 좀 재밌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해야 되는 건 아닌데 손을 다 놓았다. 이러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요. 그런 건 아니다. 그러시면은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을 열면서요. 사실은 그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좀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수업을 수요일 저녁과 그 다음에 화요일 낮으로 두 개를 오픈했어요. 둘 다 강 선생님이 하실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장 선생님, 학생 교장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아주 영어를 잘하시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강의가 좀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화요일 낮에도 열었거든요. 저희는 오프라인 강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온라인으로도 열 수 있는지는 상의를 하는데 교육 효과가 최고로 좋은 것은 그래도 오프라인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특히 읽고 토론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기에는 오프라인이 엄청난 강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영어로 읽는 고전 첫 번째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 같이 읽어 나가실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고 그 어떤 곳에서 하는 것보다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김미영 교수님도? 네 저도 사실 제가 항상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글쓰기 강의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세인폴 고전 예문학교를 하면서 독서는 굉장히 이제 하드 리딩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난도의 독서를 하는데 사실 쓰지 않으면 읽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글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독서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아까운 작업이에요. 아 그렇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어찌면 독서의 완성이죠. 이번에 석사 논문 지금 구경시켜 드릴게요. 지금 갖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20년 만에 나온 석사. 저는 박사급 석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박사급 석사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늦게 썼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책입니다. 이 석사 논문을 쓸 때 영어 수화를 통해서 전치사를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죠. 여러분들이 막상 강수정 선생님 영어 맛을 보시면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참여하시면 좋고 제가 지금 강수님한테 이렇게 글쓰기를 해보니까 영어도 또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 같냐. 글쓰기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말씀하신 쓰지 않으면 읽지 않은 것이다 하는 말씀. 저도 이제 센트폴에서 우리가 읽고 토론하고 했는데 글쓰기는 저희가 참 손을 못 댔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어떤 분은 매우 잘 쓰시지만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쓴다는 게 굉장히 약했죠. 그런데 제가 논문을 썼지만 와 진짜 이게 쓴다는 거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이고 또 잘 써놨을 때 배워지는 게 정말 많고 강수 선생님은 자연 분만으로 네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산 거 아니었어요? 네. 저희 교수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네가 아이를 새로 하나 낳은 거다. 다섯 번째네. 제가 지금 이 글 쓴다는 것은 읽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는 것이지만 리더를 위한 글쓰기 강의라고 제목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세임플 고전인문학교는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이 학부 자체를 설계를 했고 그걸 그대로 이제 제가 서울로 옮겨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그 학부에 하나의 강자가 이 리더를 위한 글쓰기라는 강좌가 있었어요. 영어로는 Writing Foundation for Global Entrepreneur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글쓰기 기초 이런 강의였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를 제가 이제 16학기가 아니라 16강좌를 두 개로 쪼개서 1, 2로 나눠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건데 사실 이제 리더를 위한 글쓰기 그랬지만 사실 이 시대는 모두가 리더죠. 리더죠. 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엄마는 기본적으로 리더죠. 아이들한테. 그리고 어디든지 리더십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요즘에 저는 최근에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이 이 언어 때문에 정말 거의 재난을 겪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말과 글을 관리하는 그런 교육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에 시대가 하도 험하다 보니 욕이 잘 나오지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리더를 위한 글쓰기 강의 이 첫 번째 시간을 잠깐 소개를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글쓰기의 가장 핵심은 글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가슴에서 나오는 글이 있어요. 시 같은 장르죠. 그다음에 머리 차가운 머리에서 나오는 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수필 같은 거 아니면 연설 같은 거겠죠. 그리고 사람이 온몸으로 살면서 삶으로 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라는 장르 그다음에 시라는 장르 그다음에 말이라는 장르 이런 것들이 사람 인체 사람의 라이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저는 글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또 글쓰기가 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글을 어떤 문체에 따라서 쓰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프레임을 알려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습을 같이 하면서 배우는 수업이고요. 제가 제 수업을 열심히 좀 따라오시는 분들은 글을 아주 잘 쓰게 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잘 쓰는 분들이 오시겠지만 글을 아주 못 쓰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을 하나의 공적인 퍼블릭, 공적인 중요한 액션이라고 그럴까요. 자꾸 아까 영어에서 영어가 나오는데 어떤 공적인 활동의 한 영역으로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때 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종류의 글이든 꼭 이 수업을 듣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특별 코스를 해보는데 이 첫 번째가 성공이 되면 또 다른 코스도 많이 개발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참 축복받은 곳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박사님들도 많고 석사 박사 없어도 너무나 뛰어난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그런 강좌들을 열어갈 것이고 고전 입문 학교에 합당한 그런 강의. 가령 지난번에 우리 이지은 유사님이 음악을 감상하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리스너가 되는 그런 수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주 고품격의 수업들을 만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세인플 고전 입문 학교 특별 코스를 새로 개선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정규 과정을 여러분이 등록할 때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중간에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의 전화를 알려드릴게요. 02733-2939 그리고 010-2020-3199 문자로 먼저 문의 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인플 코리아 gmail.com으로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이 연락을 주시면 쉽게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와 저희가 블로그도 새로 만들었거든요. 블로그 새로 만들었는데 세인플 고전 입문 학교 치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저희가 홈페이지가 항상 있어요. 뭐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좀 새로 개비를 하고 싶어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규 과정을 할게요. 강수님 그리스 고전은 지금 내내 8학기 내내 강의를 하셨죠? 네. 제가 이거 간단히 네.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그리스 고전 중심 과정은 지금 우리 9학기 계속 유지되고 있는 네. 한 번도 안 되고. 그야말로 이제 2300년, 2400년 전에 그리스 고전을 코메노스 같은 경우는 그것과 더 오래 전이죠. 그런데 주로는 보시다시피 플라톤, 또 아스토텔레스 이분도 책들이 좀 많고요. 그 사이사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또 투키디데스의 펠로포네소스 전쟁사나 아니면 헤로토스의 역사, 그리스 또 문학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잘 포함해서 읽습니다. 좀 되게 양이 많고 힘들긴 하지만 정말 저는 너무너무 fruitful한, 그러니까 fruitful한 뭔가 열매가 많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딸이 이제 4명이 있는데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못하지만 위에 있는 3명은 지금 고3 올라간 애까지 다 이 과정은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을 다 이해하고 다 소화하고 이런 건 저희 전혀 엄두를 못 내는 일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보고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이렇게 한번 거치기만 해도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이들이 전부 전공이 다르잖아요. 첫 번째 아이는 물리학 했고, 두 번째는 패션 했고,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 다 분야가 완전히 다른데도 고전이라는 지평에서는 모든 가족이 만나죠. 저희가 이 고전이라는 것이 세대와 그 다음에 각 분야를 넘어서서 만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소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치사상인데 저희가 정치사상, 경제사상, 그리고 중근세 철학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열게 되는데요. 학기마다. 이번에는 정치사상이에요. 지난 학기에는 중근세 철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경제. 이번에 정치사상은 지난번에 했던 커리큘럼과 별로 차이가 없는데 새로 들어간 것은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자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일 협력이 사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데 지금 친일 프레임, 지금 우리가 일본이 패전한 지가 오래됐는데 계속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많이 흔드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북한 노동당에 유리한 그런 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문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둘 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 사정,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더 넣고 그다음에 후쿠자 유키치, 일본 근대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후쿠자 유키치의 문명론을 이번에 새로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사이드 교제를 제가 좀 더 제안을 해서 일본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야겠다. 중국 공부도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뺐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다음에 하자. 그래서 일단은 일본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좀 새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늘 해오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케벨류의 군지론, 호프스의 리바이어든 그다음에 로크의 통치론, 사회계약론, 자유론 이런 기본 말 그대로 고전적인 서구 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수업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동양을 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강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수정 교수님 동물농장 소개를 할 때 이미 말씀하셨는데 스탈린 전체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아직 끝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서구 사상에서 출발한 어떻게 보면 참 자유에 관한 사상 가령 루스의 사회계약론은 좀 역설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자유에 관한 사상을 좀 깊이 있게 하자.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도 있고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보수주의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런 책들도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크리큘럼을 쭉 소개를 했는데요. 세인폴 고전 인문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수로 참여하는 이 과정들이 어떤 면에서 강은 교수님께 가장 의미 있어요? 지금 사실 정치사상 이 책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저는 학부를 생물학과 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런 책들을 좀 읽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훨씬 멀어 좋았죠. 그때 저런 훌륭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참 바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서 지금 뭐 사실 아이들도 바래야 되고 또 제가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읽다 보니까 선뜻 이 책들을 제가 접근하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리스 고전 만큼 이 책은 보면서 옛날에 참 저거 보고 싶어 했던 책인데 지금 보기에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요. 그런데 그리스 고전만큼은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정말 정말로 필수적으로 권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은 참 부러운 책이죠. 저 책들을 읽고 같이 토론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지금 논문 과정 끝났으니까 적당한 또 기회를 만들어서 참여해 보면 제가 크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학교를 계속 다녀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고전의 힘인데 사실 정치사상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압축을 해서 미리 강의를 해뒀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가치 혼란이 심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근대 모더니티라는 틀 속에서 현대 정치 문제를 보는 강좌를 해뒀거든요. 저희가 지금 댓글이라든지 이쪽으로 그 강좌 소개를 해두겠습니다. 정치사상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강좌가 있는데 VON에 찾아보면 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지만 여전히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치사상 중심 과정을 들으시는 분은 제가 미리 했던 그 강좌를 좀 듣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세임플 고전인문학교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는 교사를 또는 교수를 양성하는 게 뜻이었고 그리고 이 2년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학교를 만들기 바라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학교를 만드신 분은 첫 번째 초대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세임플 세계관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을 특화해서 정말 온라인 중심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그런 좋은 강좌를 학교를 시작하셨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시작했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들을 만들어 갈 것 같은데 처음 소개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희가 우리가 무엇을 갖고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기를까 고민할 때 해답 하나를 던져주는 학교. 통일 이후 세대가 시대의 사명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는 학교.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특히 학생들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학생들이 세임플 고전인문학교를 다니면 저는 대안학교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임플 고전인문학교 소개하는 것이 참 보람했어요.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하는 활동이 백본이죠. 그렇죠. 100년 지게 사람을 키우는 게 사실 북한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고전을 제거하고 나서거든요. 1960년대에 가면 아예 책을 다 태웠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우민화 개인 우상화할 수 있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 고전을 태웠어요. 나중에 루이제린저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고전을 읽냐고 그랬더니 서둘러서 다시 딱 백본만 다시 읽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저도 그게 참 안타까워 같은 맥락에서 저희 때까지도 제가 이제 90학번인데 물론 제가 이제 저희 또라애들보다는 좀 더 책을 읽는 사람이긴 했지만 저희 시대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읽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문화의 폭과 현재 아이들의 그런 것을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요새 젊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 이런 게 이제 그래도 말이 나와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디 미술관에 갔더니 이게 피카소의 작품이 이것과 비슷하게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미술관에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 거기 그 대학생 나이점 돼보이는 학생이 피카소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교양의 죽음이죠.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아니면 북한 현대사라는 것은 교양의 죽음이 또는 교양의 빈곤 이것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미국 학부는 의무적으로 고전을 읽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을 읽어내는데 결국 고전을 읽는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희가 센쿨 고전 인문학 때도 그렇고 MPK나 VOA니 사실 낮은 목소리로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문명사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문제가 엄섭을 해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고 결국은 이 고전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이 고전이 우리나라를 결국 지키는 기성의 힘이 될 것이다. 아멘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돼요. 전화번호 한번 읽어주세요. 전화번호 02733-2939로 전화를 주시거나 휴대폰에 010-2020-3199로 문자나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saintpolkorea.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인플 고전 인문학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쳐서 직접 등록해도 됩니다. 우리 북클럽도 소개할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가 북클럽 굉장히 감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부담이 안 되는 그냥 뭐 한 달에 그냥 만 원씩 헤비 내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저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걸 하거든요. 강쌤도 하세요. 그러게요. 너무 끝났으니까.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후구자 육기치 문명론 했었는데 매달 새롭게 같이 공부하실 커리큘럼을 올려서 팀을 짜서 온 오프로 하고 있고 북한 공부 김강인 박사님 하시는 북한 공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전환기 정의 그러니까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관련된 기독교 문화 관련된 주상현 목사님이 하는 것 가장 또 핵심적인 것은 보수주의 트랙이 있어요. 우리 단장님이 하시는 보수주의 트랙도 있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맡은 분도 있고 이 트랙도 계속 가고 새로운 책도 계속 올라오고 샘플 북클럽이 저는 앞으로 한국의 어떤 지성에 파운팅이 될 것 같아요. 분수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한데요. 굉장히 큰일 하고 계십니다. 강수정 선생님 사실 많은 일들 논문 쓰고 또 남편 서포터하고 많은 일들 하는데도 샘플 강의는 안 빠지고 가셨어요. 거의 이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전문가가 되셨죠. 좀 바꿔드려요? 부족합니다. 어떠세요? 좀 다른 트랙클럽으로 바꿔드려요? 이번 학기는 동물농장 열심히 하고 싶고 또 특히나 이제 세 강의씩 잘라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리프레쉬 한 다음에 또 더 열심히 정말로 진심해서 지금 여태까지 소개하셨던 많은 고전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것은 정말 알아살리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파운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샘솟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이번 학기는 정말로 동물농장 열심히 동물농장에 집중해서 홍보를 잘하시는데요. 여러분 영어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강수정 선생님한테 가면 됩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재밌게 들어보시고 알파벳만 하시는 분도 가도 돼요. 강수 선생님은 아주 요술이라고 그럴까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영어를 전혀 못하는 분도 영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글을 전혀 못 쓰시는 분이 저희들 위한 글쓰기 강의에 오십시오. 그러면 글을 잘 쓰게 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홍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정교 과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정교 과정을 4학기를 다 마치고 학교를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흔들리는 교양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이 되어주세요. 저희는 스크립트가 없이도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고전의 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 자뻑이 너무 심해서 오늘 이 방송이 거의 사고에 가까운데 저는 우리 교장선생님 박상희 교장선생님이 방송을 거부하시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라 얼굴을 아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대타를 띄고 있는데 박상희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압축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예, 보이스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괜찮았죠? 아, 예. 보시는 분들이 괜찮으셨어야 할 텐데 지금 보시는 분들 평소 다 우리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다 지금 좋다고 하실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독님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적어주세요. 이제 원래 15분 하겠다고 그러는데 역시 30분 했어요. 계속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할 얘기도 안 먹으면서 하죠. 네, 저 둘 다 점심 안 먹어서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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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